베리의 헬로토이!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은 베리가 첫 하리가 초대한 흔들흔들 댄스 파티에 직접 찾아왔는데요! 드디어 뮤지컬 공연을 직접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빨리 첫 하리를 만나러 가볼까요? 슈슈! 흔들흔들 댄스 파티! 흔들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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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레드와일러! 나는 펜타스톡 맥스다! 난 경찰 카봇 저스포스야! 우와! 라이카스! 이거 실제로 뮤지컬에 나오는 라이카스인가봐요! 우와! 진짜 멋있다! 가슴이 펼타! 유니크루저! 유니크루저! 안녕! 안녕! 유니크루저! 유니크루저! 써머신 유니크루저! 유니크루저 안경 멋있겠다! 써멋있다! 어! 안녕! 지구도 달고 나도 달고 도라돌라 스피너블! 스피너블! 스피너블 안녕! 피즈 스피너 엄청 커! 피즈 스피너가 이만해요! 오! 이거는 만지면 안돼요! 타란! 레드 와일러! 하하하하! 따뜻! 써바 저스포스! 오! 저스포스 레드 와일러! 드릴!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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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ㅎ이이이이이이이이 여기 밑에서 부터.. 창차구차구 쌓여서 피라미드가 됐어요! SC quincy 쌈바 탑! 하하하하 오 typed show 토스포스랑 레드 와일러! 뮤지컬에서 얼마나 멋지게 활약을 할지 기대해보지?? 이러다가 유니크 이거 맞아요! 포토 티켓! 그리고 뮤지컬에서 빠질 수 없는 시계! 들어가 볼까요? 슝슝! 짜잔! 나왔어! 나왔어! 베리 왔구나! 만나서 반가워! 오늘 현대원들 댄스 파티를 우리 친구들과 직접 즐길 수 있다고 해서 베리가 열심히 준비해봤어! 베리 완전 열심히 준비했네! 우와! 맞아! 우리 친구들이 이번엔 직접 흔들흔들 댄스 파티를 즐길 수 있다고! 우와! 이게 진짜 얼마만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야! 우리 헬로토이 친구들도 흔들흔들 댄스 파티에 초대해볼까? 너무 좋아! 친구들 즐길 준비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렛츠 댄스! 그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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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배운 거! 그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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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를 멈춰 다 함께 소리내서 웃어봐 어떤 우룽이 와도 난 함께 안 할 수 있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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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